KCC가 5위, 정관장이 쏘노와 함께 공동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 허웅, 최준용, 존슨, 에피스톨라가 오늘의 선발로 추격합니다. 이정현 선수를 중심으로 박지훈, 카터 주니어, 정혁은, 대병준 선수가 추격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존슨, 한 손슛 들어갑니다. 반대편, 대병준, 오픈, 석점! 팀 반칙에 여유가 있습니다. 캣츠 앤 샷, 석점입니다. 오, 좋아요. 카터 주니어, 존슨 스크린. 타베스의 폼을 쏴, 허웅, 석점 들어갑니다. 전반장 지금까지 3점으로만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클럽 7총, 반패스 코너, 허웅, 스텝백. 허웅, 1쿼터에 석점 2개. 파터 주니어, 쏩니다. 트럭 갑니다. 대병준이 나왔습니다. 스크린 걸어주는 이정현, 캣츠 앤 콩. 좋아요, 이제 플레이 좋죠? 아, 찬스에요. 허웅, 스크린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존슨 선택, 인사이드. 버튼 에이패스, 그리고 존슨... 사이패스, 미드웨인 점퍼, 이승현 득점! 이게 좋죠. 찬스에요. 영왕으로 와이드 오픈, 에피스톨라, 석점! 네, 좋아요. 이종현.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죠. 리바운드. 품백 득점, 이종현. 지금 무리였죠. 템포포시, 존슨! 따로 오냅니다. 이번엔 베이스 앤 점퍼. 티빈 들어갑니다. 카터 주니어. 한쪽은 무조건 미스매치입니다. 라거나, 롱투 선택. 정확합니다. 라거나, 수비 하나 최준영. 밀어냅니다. 펌페이크, 정효군의 점퍼. 정확합니다. 예. 카터 주니어, 스크린 활용합니다. 패스베이크, 인사이드. 직접 대결합니다. 아, 좋아요. 아, 저만 위해 샐물 선수가 수비가 전혀 안 되네요, 지금. 예. 자, 디플렉션, 디플렉션! 정효군이 고을 살렸어요! 정효군의 헛소리입니다. 딥 3 선택입니다. 오오오오오오! 좋아요! 턱. 수비 따돌리면서 들어갑니다. 사이펠스에 베이스 주니어, 톳. 이책하. , 득점. K.C.C.가 이제 공격이 끝나고 나서 수비 전환할 때 이런 매치들이 좀 안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예. 전관장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허웅 오늘 경기 3점 3개째. 그리고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허웅입니다. 5팔 또 쏩니다. 네. 좋습니다. 외곽입니다. 이승현. 허웅 선택. 또 쏩니다. 허웅 5개째. 라곤아 돌아섭니다. 거기 시작 득점. 파터 주니어. 직접 쏩니다. 3점. 2득점으로 통산 만 1000득점을 넘깁니다. 라곤아. 네. 롱투 선택. 송교창. 허웅입니다. 곧바로 쏩니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라곤아. 한 번의 개개. 송교창 쏩니다. 안들어오습니다. 인사이드 송교창. 상대 방수까지 가져갑니다. 좋은 수비가 옵니다. 스위치. 반대편. 캡처에 샷. 최성원. 석점. 이쪽 손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승근창 거쳐서 코너. 와. 좋았어요.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캐시 씨는. 그렇습니다. 골 밑. 자, 시간 떨어져요. 와. 그냥 샷. 네. 아,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허웅적으로. 슈팅 페이크. 사이드 스탭백. 45도. 아, 또 들어왔어요. 네. 석금 석금. 템폼 보시. 최준영. 최준영. 아, 좋습니다. 캡처 주니어. 직접 소감 선택입니다. 아, 예. 이게 무슨 슬슥일까 이거. 선ちょ Queen. 그렇죠. 맞췄죠. 앞에서 존슨. 직접 쏩니다. 와. 정혁은 드라이브 인. 방패스 외곽으로 와이드 오펜 코너 박재훈. 석점. 외곽으로. 정혁은. 베니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혁은àn, 정혁은 듭점. 정준헌, 정준헌 리마테 블럭 샷! 정교차! 수비를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첫 퍼를 가져갑니다. BCG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딥스린, 최준영 섭쩍! 윗슨, 캣챈 샷, 섭쩍! 45도 지역, 정육은 리맨 조절합니다. 3 포인트! 퍽 돌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스위치 시비도 잘 대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소규차입니다! 스테이,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유로 스텝! 소규차! 지금 약간 좀 애매했죠? 패스도 아니고 슛도 아니었습니다. 4대4 상황입니다. 최준영, 에피스톨라, 반칙으로 끌어가고 있는 정육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현대 3점 9개 기록하고는 허웅이고요. 와이드 오픈 최성원 석점! 최준영 선수 지금 잔뜩 화가 났어요 허웅에게. 라거 나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동수비 이겨낸이나 엔드와 라거 나! 스크린 받으면서 킥아웃 발맞추고 쏩니다. 김상균 석점! 라테스의 오! 오 좋죠! 스크린 리얼 플레이! 킥아웃 오픈 엑스트라 패스 와이드 오픈 배병준 3포인트! 김동연 선수도 인터뷰 몇 차례 해봤을 때 나는 슛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배병준 움직이면서 45도 공간 확보 3포인트! 라거 나 벽을 세워줍니다. 사이패스 라거 나 비알 백패스 코너! 림초즈 선수! 아 좋아요! 그리고 라거 나의 폼을 쏜! 아 좋습니다. 라거 나! 밴드워크 호흡, 캣근 샷! 오! 오오! 부터 제압은 아스! 바클리. 아스!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